오! 땀 한입이 있잖아 그래도 해 손톱이 손톱 손톱 손톱을 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점수국국수 여기 진짜 맛있어 예쁘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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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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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당에 길이도 많아서 사자 사자 먹으러 왔어요 맨날 돈을 많이 줘 사장님은 장모 앞머리 사자 사자 주러 오마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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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나 하는거죠 고맙다 왜 이렇게 다 왔어 다 왔어 나머리가 나도 꾸질방 늘 살았어 우리도 꾸질방 놀러 와갔대 이 사람은 아유 말 좀 도망쳐 말 좀 도망쳐 그럼 그냥 꺼내줘 약간 넣으면 돼 그 다음 파카 타켓 뭐라 뭐 왜 욕구 너 난 너 너 왜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그리고 sod 고춧가루 직장 고춧가루 소금 그냥 inside 고춧가루 뭐지요? 근데 높이만 먹는데 짜고만 먹으니까 딱 버티고 살려고 물살라 아, 김치로 나무 심기필하네 돼지라고 지지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phi 고춧가루 운동을 해봐도 안 되나요? 안 되나요? 당신의 얼굴을 다 민나도 생각하는데 나의 롤미를 내 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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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네. 하나? 두 분. 왠지? 정말 오래 살겼네. 엄마. 나 오래 달라. 그렇지, 안겨. 안겨가 조금 오래간 거죠. 응. 액체는? 볼 팔이가. 알팔이 무엇인가? 볼 팔이가 많이 하다 보니. 응. 이제, 내가 이제 고생을 하고, 그래서 realise, 한식으로 돌아가도есть. 나 가사 보니? 예. 할까 mother 집에서 하나가 보고싶어. 응. 나는 고생이 오래 꼭. 더우지 아파 이거 먹었다 그것도 안 아파 아마 목적에 살아낸니가 개평이 누워지고 여기도 피클 빈틴이라고 여기로 올라가면 피클이 쪼가려져 여기도 피클이고 대기다 이렇게 공원을 백성으로 위에도 공원을 안을길래 별로 다섯번을 나게 다섯번을 먹었을때 다섯번은 다섯번을 먹었을때 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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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손으로 구워주기 아잇잎 황금 만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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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